집이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아 그래? 응,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 따라라라 따라라라 와우 따라라 여기는 뭘까요? 와우 와우 튤립도 꽂아주셨다 아, 역시 너무 좋은데? 헉, 초코게임! 다인이 좋아하는 거! 꽃가루 물건 몰라라 Elena 네가 그리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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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그리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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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장난 아니네 베이컨 아무리 다다보는 즐거움네 대파 아빠로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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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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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당면 화장을 끓일 수 있어요 청양고추 아멘 아멘 오늘 저녁은 파게트 디바이스테이크 통합찜 새우파스타 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따라기마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